스님의 전 남편은 바로 대도 조세형. 보유충의 집에서 훔친 돈의 일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줬다 알려진 희대의 절도범입니다. 수감생활 후 목회자로 변신했지만 그는 이후에도 절도를 멈추지 않았는데요. 우리 아이, 아빠로서는 다시 가졌으면 그런 바람이에요. 솔직한 이야기가 정말로 다시 뒤돌아오면 내 가족이 있다는 것을 반겨주기를 바라고 저는 어차피 제가 승으로 갔기 때문에 가정은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왜 부처님과의 약속을 어느 때는 머리를 깎고 내 손으로 빌을 때마다 부처님 제자라고 미는 건데 어느 때는 또 다시 행복을 찾아가겠다고 그게 저는 행복이라고 안 보거든요. 내 스스로가 업이라고 보지. 대도 조세형의 결혼은 세간에도 화제였습니다. 촉망받는 여성 사업가와 절도범과의 만남. 그것도 22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결혼이었기 때문입니다. 두 사람을 빼닮은 아들까지 낳았는데요. 잘나가는 여성 사업가에서 조세형의 아내로. 지금은 속세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비군이가 된 굴곡진 삶. 이거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. 하나 더 올라갈까?